예쓰 친구사 친구사 사비의 러미를 형이 로우로 같이 불러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 태엽이 형이랑 용수가 로우될 것 같으면 그냥 불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저 사비, 사비 나 이런 부분 그러면 저희 에버그린 하셔야 되니까 헤드셋 착용 다시 하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뉴가 오셨을 때 버터 타이밍이 가능해 설렘ů 그대의 눈물에 깨터올 ela 월날의 에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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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게 봐주게 Oh my my, oh my my, oh my my 감사합니다 하리언니 내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Bump of BGN의 스페셜 상영회를 하러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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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다. 오! 여기서 카메라 봤네? 오! 카메라 10원 먹어야지. 야! 드라마 찍는데 카메라 보면 어떡하냐? 카메라 보면 안 되지. 야 직업병이야. 안 돼! 오! 눈썹 연기. 오! 준지 눈썹! 오! 나다! 저거 물 뿌린 건 아니다. 솔직히 좀 안 뿌렸어. 어떻게 저렇게 윤기가 좔좔하니? 땀은 땀! 기름을 안 발랐어요. 땀이라고? 땀이에요. 리얼 땀이에요. 아! 근데 나쁘지 않게 나왔네. 그러게. bundlesk senator 뭐 Será 잘 나왔다? ano가 알았을때 가글 필수였겠다. 밑에 재밌었어? 우와! 오 우와 근데 저 때 너 그리고 왔냐고 아셨는데 근데 안그리고 갔었거든 닿는다! 닿았어! 재밌다 재밌다 재밌는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다음부터 빨리 궁금하다 지금 팬분들의 반응이 너무 궁금하거든 네 갈까요? 빨리 거쳐서 키웁시다 자 렛츠 큐! 엠버쿠이! 팬분들 만나기 10분간 형 아주 괜찮은데? 재밌을 것 같아 팬들이 아마 콘서트는 조금 더 긴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상영회 하면서 오전하니 하니가 일파만 하는 얘기하는 자리에 재밌을 것 같아 진짜 데뷔 못했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 지금 이 순간이 좋아 나도 좋아해 나도 지긋지긋해 우리를 버리고 그러면서 우리를 버리고 딴 놈이랑 붙어먹고 네가 그러고 잘 될 것 같아 나 짝도 두껍지 우리 우리랑 같이 가던 헬스장 너 솔직히 공주운빨이잖아 너 솔직히 잘 오고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여러분 건배 를 보고 인사도 하는 무슨 역할 때 현빈같이 입었다 또 현빈도 형은 그거 같다 그 사람 형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미안한데 성은아 정우성아 저 어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시간? 네 오랜만에 일본 팬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설렜어요 오랜만에 일본을 보니까 설렜어요 이거 나와있어 이거 나와있어 드디어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라이프 분들에게만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라이온에게 라이온에게도 보여드리게 됐네요 저희가 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보여주는 게 맞기도 해서 그리고 그때 무대랑 좀 더 바꿔서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꿨기 때문에 보실 때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되고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욘드랑 저희가 비트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좀 짧았어요 듀엣 무대고 그렇지만 이번에는 풀 버전 그리고 그 뭐지? 약간 잘 어울려 약간 우리 둘이가 그리고 얘가 래퍼인데 내가 랩을 하고 보컬하고 그게 막 구분이 없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3분의 무대를 멋지게 채워받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뭐였지? 뭐? 뭐? 라이온 자 지금까지 라이온하트 가니든 정지훈 아니 뭐였지? 공지훈 다시 다시 자 지금까지 라이온하트 오늘 강의된 공지훈이었습니다 안녕 라이온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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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화장실 가도 드리고 대신 가도 드리고 恥가시네 근데 여러분이 웃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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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웃기기 때문에 괜찮아요 조금 스포? 스포? 제 이름은 공지훈입니다 나인과 공지훈이 다르죠 공지훈은 좀 쿨 쿨이었어요 왜요? 근데 나인은 왜요? 왜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그 사바나 때 사바나 때의 미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새롭고 우선 우선 저희 데뷔 초 때를 우선 보시면은 딱 이등이 같아요 어 일단은 엄청 좋았어요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도현비는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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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저는 친절한 그리고 신세스와 다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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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다른데 다른 남자는 대른데 다른데 다 연습생들과 같이 연습생들 전부 다운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뷔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 데뷔 중생들이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이 계신가요?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셨다고 보십니까?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말씀 못 드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멘트 할 때 응원봉이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놓였습니다. 맞습니다. 유치원생이요? 드라마 1,2화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열띤 한 웃음과 열띤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오늘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팬분들도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여러분들 만나서 한번 또 이번에도 재밌게 놀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1부를 정말 재밌게 마쳤는데 이번에도 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드라마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라마와 함께 무대도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무를 바꿔버리네요. 이게 더 낫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같이 범업하고 끝낼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범업!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질문이 내돈내산입니다. 그냥 투어 갔다 오고 나서 캐리어가 박살이 났어요 캐리어를 사야 된다 하면서 엄마한테 한풀이를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오늘 전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몇 번 롯데홈쇼핑 틀어라 했는데 캐리어를 파는 거 너무 깜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구성이 아주 대단했어요 엄청난 큰 거 하나 이 째깔한 거 하나 이것보다 반짜리 하나 딱 세 개가 들어있어서 완전 이쁘죠? 꼬나게 상식 노란색 사실 원래 제가 노란색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노란색은 너무 튈까봐 검정색으로 샀는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왓츠 일 마이 캐리어 해볼까요? 오늘은 하루 있다 오는 거라 별 거 없어요? 선글이 이제는 아롱 남겨놨어요 왜냐면 제가 스마일 마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기초 제품들 들어있고요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반바지와 이런 거 뭐라고? 구분된 슬리퍼 같은 거 뭐라고? 아무튼 그거랑 여기는 이제 귀국 갈 때 입을 옷을 딱 정했어요 아무튼 오늘은 캐리어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되게 짧게 읽다 가지만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거든요 바로 그 우동인데 넙적 당면같이 생겼어 면이 히나가와, 아 히라가와 우동인가? 근데 그걸 먹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좀 늦게 끝내기도 하고 내가 아침 일찍 또 비행기를 타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오늘 사실 너도 들던 거는 사실 하루 있다 가는 거라 실감은 늘 줄 알아요 우와 딱 오자마자 바로 일본 갔다 일본 갔다 그래서 너무 신났어요 또 오랜만에 일본 아이온이 볼 생각은 됐습니다 세계가 어떻게든 거실에 있는 게 그리의 날씨가 어떻게든